이동 꺼내소 어 피가 반이 없어졌네요 자 랩컵 2시간 다가오는 그리고, 정말 저에게는 비용 건물을 받았죠? 이곳은 몇몇 원이로요, 월요금에 비용을 받았죠. 한 마리의 원을 받았죠. 왜 저를 이렇게 매우 편한 것이죠. 물론 이렇게 비용을 받았죠. 그래서 몇 번을 잊었죠. 記念 ソナイ楽に稼いだったら月10万くらいいやけ! わから僕は言ってやったんだよ そんなに楽そうなら自分たちで経営してみたらって そんでこいつらに店を売ったってのか? イエース!さっきこいつら言ってたろ?月10万円くらいって 僕はいくつもビジネスを手掛けてて毎月何億って金を転がしてる。しかしそれができるのは月に10万稼ぐことがどれだけ大変かを心得てるからさ。 なるほど。だからこいつらにも10万円の重みを味わわせようと? そういうこと。案の定彼らはその重みを思い知らされたようだね。 ビジネスってのは女性と一緒さ。追いかける一方じゃ相手は逃げていく。 要は駆け引きと愛情だが、それを続けるには努力が必要だ。 どうだい?まだあの店を続けるかい? もう、ゴリゴリ。あんな店、持っとるだけで借金が増える。 なら僕が買い戻そう。ただし、君らが買った時の半額でだ。 へっ。くそだ。それでもほんのじゃ。 ところで君、名前は? カスがない。カスが一番。 一番?へぇ、ナンバーワンってことかな。 はっ。僕はニック尾形だ。今回は助けられたね。感謝する。 おぉ。で、そりゃそうとさ。 スマホの使い方だろ?もちろん忘れちゃいないよ。 じゃ、さっそく教えよう。一番のスマホを出してごらん。 おぉ。これでなんとか使えそうな気がするぜ。サンキュー、ニック。 どういたしまして。よかったらこれも何かの縁だ。時々メールを送らせてもらってもいいかい。これからはメル友だ。 なあ。まあ、いいんだけどよ。俺はちょっと訳ありだぜ。今日、無償出てきたばかりだい。 はっは。ノープロブレム。そんなの僕は気にしない。 一応言っとくと、罪状は殺したい。 おぉっと。そうなのかい。それはまた。 ふっふっ。ずいぶんと馬鹿正直な男だね、君は。ますます気に入ったよ。 そうか。 大丈夫。安心していいよ。僕の周りにはいろんな経歴の人間が山ほどいるんでね。 君よりもよほどうさんくさい友人だって、一人や二人じゃない。 ちなみに言っとくが、俺の周りにはあんたほどうさんくさい奴はいないな。 はっはっは。これはご挨拶だね。一番に一本取られたよ。 おぉ。 じゃ。またな、一番。 無理に連絡くれなくてもいいんだぜ。 悪いが意地でもメールさせてもらうよ。 おい、カスガ。なんだよ、今のあいつは。 俺の初めてのメルトモだよ、アダチさん。 あ? そっちは今までどこ行ってたんだよ。 ここで待ち合わせつったのはあんただろ。 気分かしてね。 気分かしても。 牛丼屋に入るよ。 久々にトクモリ頼んだら、食うのに時間かかってるんだよ。 私も歳だね。 ったく。 お前のほうはどうなんだ? 아, 아, 아니 지금 피가 좀 달아서 피, 피가 좀 달아서 피 좀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지? 아, 이거 먹는 건가겠다 이건 피, 음료는 M, 피가 찼나 봐요 근데 어디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가 어, 다시 찼네 싹, 갑시다 도시락 하나 있고 어, 방어구는 편의점에서 전당포에 사두는 게 좋대 잠깐만, 방어구는 챙겨야지 방어구가, 전당포가 아까 거기야 여기가 전당포예요, 애비스야가 애비스야 갔다가 올게요 수하러 왔다 목장갑은 기결 올려주고요 에이, 뭐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밀짚모자 수비력 밀짚모자도 하나 수비에 올려주고 기교, 전기 방어, 헬멧 수비력, 공격, 마력 헬멧, 3,000원짜리야? 이거 하나 크게 투자하자 헬멧 크게 한번 투자합시다 가자 이 정도면 됐겠지 뭐 돈이 없어 아씨 맨홀로 들어가네 저는 이런 데 못 들어갔는데 완전히 폐소공포증 뭐가 있을 줄 알고 어? 어? 아 아 아 동료를 합류했습니다 딱 봐도 탱커 아니면 딜러인가요? 탱커 같은데 아직까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할 순 없잖아 그쵸 야 지하가 이렇게 돼 있네 던전이네 씨 잠깐만 오 이거 던전이에요 우리 팀 어 혹시 문자 한 거 있네 우리 팀 랭크 1짜리 형사 잡은 형사고요 능력치가 네 형사와 조폭 스킬은 뭐가 있을까 바이오화자드 하는 것 같다 오 저기다 지하를 왜 지키고 있는 거야 파열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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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극기가 처부수기 펀치한 킥으로 데미지 분노 상태로 만든다 형사의 도발 도발한다 형사를 때리기 하는 거죠 이게 스킬 상태니까 얘를 때립시다 이거를 극기 처부수기로 아 이건 딱 틈을 맞춰야 되나봐요 세모킬 전략적이구만 이렇게 Grandmaster 넷 밟살 한 벽 그러면 랑 제 쫄 박수 치는 거 뭐야 어 이거 아이템 이 아니네 싸우고 가는 게 나은가? 안 싸우고 가는 게 나은가? 뭐 아이템이 있었어 여기 수수께끼의 버섯 적이랑 딱 만나야 싸우는데 나만 판 적이 있나 봐요 뚝고 가야겠네 와 얘네 복서야 프로잖아 이씨 이럴 때 카리스마 설득 이게 턴순서인가봐요 얘가 1번, 얘가 2번, 얘가 3번 아니 제가 3번 1번을 토크를 구슬리기 뭐한거야 공사의 도발 광역 도발 광역 도발 굿 굿 아 도망 안걸렸어요 요네는 끝 아 다운 궁극과 이 피살기의 콤보가 좋은데? 어우 새끼가 따 따 따 따샤 100만 명이 하앤바 왜 형사가 지금 피가 탱커 맞아? 자 4레벨 먼저 깝니다 기절 기절 처부쓰기 깝니다 굿 도발도 잡으면 걸리네요 아 칼은 막기가 힘들어 칼이라 그런가봐 나샷 도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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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 이거 원래 1대1로 싸웠는데 항상 1대 다수 용과 같이 쓰레지는데 이번에는 팀이 있어가지고 재밌다 어디로 가야되지? 어디로 가야되지?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아스 아이템 단단한 콩 레벨업을 하면 풀피가 될까요? 야쿠자 4레벨 파열범 파열범 4레벨 파열범 파열범 먼저 잡자 오 야 파열병을 던지네 오 야 바로 옆에서? 잠깐만 잠깐만 파열병 던지네 먼저 죽이자 굿 그냥 두 마디 걸렸어 그래 구멍 도바딪 걸렸어.. 어.. 20.. 28피! 위험하긴 한데.. 막타.. 막아 막아 막아.. 막아 막아.. 오우.. 16.. 원심번치! 굿샷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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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벨을 올리려면 한참 걸리네..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아.. 연어.. 참치 주먹밥을.. 아 템을 좀 많이 갖고 그랬다.. 랜프리아 이거.. 수수께끼의 입.. 여기는 결국은 길이 없었어.. 어? 저기 건너편에 템있는데요? 자 어떻게 지나가야지.. 하늘방 아 엠페이도 다 썼다.. 끝 오 데미지 좋아요.. 딜러 아니야 이여씨? 아 어어어어.. 오우야.. 컴주호가 좋아.. 공보가 좋아.. 6레벨 4레벨.. 가 레벨 업.. 랭크업 어? 피가 쳤습니다. 끝! 왼쪽에 템이 있었거든. 나이스 타이밍 레벨업. 범상 구준 남자들. 이거 파열범을 먼저 까자. 아 피가 조금 남네. 차분수기. 도발도 걸리니까. 끝. 어? 굿. 파열범 끝. 도발. 아 도발이. 황사가 도발에 걸리네. 네 괜찮아요. 분노가 진정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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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거 뗄 필요 없잖아. 아 크리. 굿. 포켓하구만. 타격감 있어. 너무 좋다. 버섯. 어차피 이거. 센 걸로 때려도 피가 남아. 한방에 못 죽여. 아유 잘못 때렸다. 아 칼. 저스 갈드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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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네. 여기 뭐냐. 단단한 콩. 던지는 템 인가봐요. 투척템 야쿠자를 먼저 설득을 한번 해볼까요? 야쿠자 성공하면 되잖아 아우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? 도르라이 안 통했어 아 얘들 레럴을 좀 대가지고 힘들다 근처에 무슨 아이템 없나? 던지고 때릴 게 없네 근처에 잘했다 필살기를 때리니까 딴 공격 좀 남네요 나이스 아 좀 고전했다 더 가로운 수건 회복 스팟에 접근하면 HP와 MP를 회복할 수 있음 오 무료예요 세이브 포인트 어우 무료 세이브 하기 전에 피를 채우고 세이브 신규 저장으로 갈게요 진행한다 빠꾸가 없어 경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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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레벨 6레벨 6레벨 컨싱 펀치로 6레벨 4레벨 먼저 깝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짠 다음 공격 아 좀 늦었다 샤브쓰기 시작 reverse 2 3 9 10 10 10 11 11 엘리베이터, 스탬집 맞꽁, 도시장을 먹던 남긴걸, 스태미나 나이트, 스탬집, 다른건 먹을거 없죠? 갑시다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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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난 셔츠 장비인가요? 수비력 길게 올라가네요 수소개끼는 뭐가 올라가는거지? 아, 그대로 먹으면 오케이 옥상으로 나가자고 오미연합이다 폰센 이 하나를 먼저 없앱니다 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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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를 해서 가면 되나? 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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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Kens67 다샤 다샤 올라감 lk 다샤 principal 오우 아파 오우 아파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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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 한 방에 갔어 죽었나요? 바이드 기절인가요? 오케이 레벨 7라도 피 차이가 좀 있네 오케이 아 MR 결정 고 Goku 경찰봉 카운터 습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